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 입니다 자 오늘은 광안대교 야경이 너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쯤 인가면요 이쪽으로 보시면 해운대로 가는 길이구요 이쪽으로 보시면 아 광안리로 가는 중간 입니다 자 뷰가 상당히 아름답죠 부산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뷰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다, 파도소리, 그리고 폭포소리, 산속에 겨울물소리, 이런 여러분들께 힐링 좀 될 수 있는 영상 준비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아 릴렉스 하는데 도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파도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마주시 파도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